퇴도로 운동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서 공도 같이 연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쓰일 거라고 믿거든요 타격에 의미 있는 건 쌍절곤인 것 같아요 쌍절곤에 대한 철학? 맞으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축제법으로 갈까? 아마 축제법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도착해요 겨울에 대한 대비를 하자 뭔가 될 것 같아 어휴, 큰일 났네 연맹을 어떻게 하지? 어? 어? 저거 다 병원이에요? 어떡하지? 40살이 됐습니다 부벅이 됐습니다 저는 붉은 물결로 두덮었다 총을 즐겼던 때로 그때로 돌아가 있더라니까요 충신총왕 자 다음이 형입니다 다음 언조아 씨 당당하고 자신있고 부셔버릴 수 있다 어렸던 내가 거기 서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새해 화장 파티잖아요? 여보 저녁은 뭐야? 몇 시야? 몇 시야? 서울시 여러분 몇 시야? 몹시 흥분? 오오오오 안돼! 안돼! 와수아! 와수아! 어? 야 골로와수아! 너를 누가 밟아줬으면 좋겠어 집중에 먹을 새가 어디서 해주고 그때도 말이 너무 많아 아아 에러스아!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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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